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파피 플라이 타임 2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나만 렉이 이렇게 걸리는건줄 모르겠네 웨이크 워기 헷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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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세팅 완료 웨이크 워기 워기 워기를 깨우는거 같은데 가보면 알겠지 저렇게 되어있는거면 마지막 끈은 그냥 뚫어도 되지 않나 집어서 맞추면 되지 않나 집어서 맞추면 되지 않나 아 주거지 잡개죠 일명 허기허기 오는거 막으면서 이렇게 깨깔만 구하고 나머지 순서는 응 수고띠 응 수고 워기 구석 아 아 마 이렇게 학교 1 하 아 어디서 오는데 안 보인다고 이젠 안 보인다 어 깜짝이야 아니 발기 올리는 거 없어? 어휴 못해먹겠다 무섭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발기 올리는 게 없나? 한번 봐야겠다 이거 터친 건가? 똑같은 아 봐야겠다 모르겠고 그냥 간다 하나 둘 셋 아 어디야? 너 거기 있지? 너 거기 있지? 너 거기 있지? 나 거기 있지? 나 거기 있지? 나 거기 있지? 나 가겠지 나 가겠지 나 가겠지 나 가겠지 나 가겠지 아우 나 가겠지 아니 밝기가 너무 뜨거워 나 안되겠다 이거 아이고 불같다 아 그나마 잘 보이네 삽을 없이 가본다 그 어렵다는 삽 이렇게도 안보이네 나만 안보여? 커튼 닫는다 야 커튼까지 닫았으면 보여야지 누가 이겼는지 한번 보자 완전 어둠이야 어 이런제도 안보이면 너 너가 잘못한거야 얘가 못하는거 이런거 카드 잡으러 캐릭터 수많은 섹시 아예 가지고 있는데 앉는 이상 안보인다 이말이야 여기서 시간 좀 많이 쓰겠다 아 어디있는데 없잖아 아 허기허 허기허 날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셈 안보이잖아 안보이는데 아씨 죽여 죽이라고 아 나 진짜 안보인다고 안보인다고 안보이는데 어쩌라는거야 너 죽인다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너 죽어 안보인다고 야 우리 갈아있지 야 죽고싶어 뭘 꼬라봐 뭘 꼬라봐 뭘 꼬라봐 죽고싶어 너도 죽어 아 나 진짜 전혀 안보여 나 전혀 안보입니다 아니 밝으면 모르겠는데 안보이니까 안보이니까 랩도 좀 많이 걸려 뭐가 재밌다고 뭐가 재밌다고 찾는다 아니 안들려 어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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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여 죽여 없잖아 아 여기있구나 안됐다 됐다 킹왕짱으로 밝기올렸다 아 이야 재밌네 나만 안보이는거 같은데 기분 딱 올렸는데 안되어 ask 아 아 아 알 아 아 아 아 욕 나올 것 같애 아니 발길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는데 이게 안된다고? 음 왕짱으로 한번 해보자 누가 얘기했는지 한번 보자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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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같이 가. 뭐야 없네? 안녕? 안녕? 많이 땡긴 다음에 가야겠다. 안녕? 안녕? 오케이. 됐고. 뭐라고. 바랏. 바랏. 유후. 돌아버리고. 야. 야. 허기허기 진짜. 야. 그냥 이거 찍어서 맞춰줄게요. 그냥 이거 찍어서 맞춰줄게요. 안. 안되나? 딸모. 딸모. 자. 맞고. 맞고. 안되나? 아따. 야. 안. 윽. 급. 여. 쏘이. 끄. 아. 빽. 아. 안. 1번째래 세 번째 게임 안 해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걸 왜 하냐? 엥 짜짜짜 이건 상상 못했겠지? 어차피 찍어서 맞춤 그만이야 아 끝났으니까 밝기도 끝내고 아 불도 켜고 그래야겠구만 아유 편안하다 이제 안 해 아 마미룩래가 너무 이제 안 해요 아 완벽하지 어 야 바뀌었 야 파피가 우리 배신했어 야 아들 제발 제발 너무 오래 어차피 이거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시간이 정확히 알아야 할 때 그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할 때 우리가 잘 정해져야 할 것 같아 나쁜 일은 일은 근데 내가 알게 말할 때 우리는 가능해지고 우리는 무슨 어..어..어..어..저.. 망해..망해..야 이거 너무 빠른데? 이거 너무 빠른데? 토마스 되겠다. 야 너무 빠른데? 야 이거 안되는데? 야 이거 부서지겠네? 네..어..어..어..어..어.. 가위 fantasmanship..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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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помог! 아... 자 오늘 이렇게 챕터2 플라이 인어 웹 해봤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야! 세번째 게임 왜하냐? 찍어서 맞추면 되는데! 하하! 바이바이!